안녕하세요. 6월 평가한 동아시아사 해설강이 들어갈게요. 한문항 한문항씩 들어갈 거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개념이랑 연표에서 어느 파트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지까지 잡아드릴게요. 1번 들어가 봅시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무드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의 쿵양다허 하면 창장강 하리 유역에서 발달했던 문화였고 허무드 문화 자체가 해당 토기는 돼지무늬토기 허무드 토기를 고르면 되겠죠. 정답 3번이고 1번은 모르면 이민가라고 했던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2번이 얼리터어에서 발견됐던 청동술잔이었고 4번이 다원카우토기였고 5번이 조몬토기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상해 볼 수 있는 1번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유형이었어. 2번 다음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얘도 쉬운데 여러분 3점이네. 흑노를 공격하기 위해 월지랑 동맹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장관한테 월지에 가서 서역에 가가지고 월지랑 동맹 맺어서 흉노 공격하자. 라고 하고 있는 한무제죠. 사실 세계사에서 한무제는 책으로 치면 베스트셀러야.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진시황이랑 한무제가 많이 안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랑 출제를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그래. 자 이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봅시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남비에 정복했고 고조선도 정복했던 황제였지. 다이카게신 645년 일본에서 단행되었고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던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고조선에 이주에 왔던 위만이었지. 최초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던 것은 한무제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진시황입니다.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웰망시킨 것은 당대의 황제겠죠.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고등학교 역사동화를 발표해 자 핵심은 이거예요. 7세기 이전의 인구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셔야 돼요. 얘도 사실 그냥 일반적인 탐구학습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연표 문제예요. 7세기 이전에 있었던 인구이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내용이고 사실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연표 문제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1번 탕구토족의 서학원국은 11세기 1038년으로 아닙니다. 7세기 이전이 아니지. 오대식국의 분열과 통일은 당나라 멸망 이후 송해의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기까지의 10세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7세기 이전 아니고요. 호라즘 정볼과 서약원정은 이 3번과 4번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몽골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몽골제국은 13에서 14세기까지이기 때문에 7세기 이전 아니고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이거네 여러분. 도예인의 활동과 야마토 정권의 발전.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도예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면서 4세기경 야마토 정권이 통일리 정권으로 발전될 수 있었죠. 4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대 쇼군 이래 명나라 황제에게 사신단 파견해서 조공 보냈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감옥과 일본 국왕임을 인정하는 금인으로 하사일 때 처음으로 이것들을 달성해냈던 인물은 아시카가 요시미스였고 1392년에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15세기 초에 이렇게 감옥을 발급을 받으면서 1547년까지 무역을 전개해 나갔지.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1번 청해진 누가 설치했어요? 여러분 일본이 설치해서 큰일 나죠. 이거 장보고지 장보고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한 거 한 나라 고조였고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이게 정답이네 여러분 1392년 남북조 혼란을 수습했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가마쿠라의 막부를 수립한 것은 너무 기니까 얘들아 두 글자만 쓰자 미나모토모 유리토모 미나모토 노 유리토모 공 해서 미나모토 가문의 유리토모 다케다 가스유리의 군대를 격파였다. 이거 누구야? 오다 노부나가 자 요거는 선택지로는 지금 처음 봤는데 패턴 공략 책 보면 이렇게 사료 속에서 맨날 나왔던 내용이야 나가신호성을 둘러싸고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랑 다케다 가스유리의 군대가 충돌하였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료 속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5번 볼게요. 미추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5, 3개 경정충 나왔고 타이완의 정시 세력도 여전히 반란을 지속하고 있대 미추친 반란이 의미하는 것은 반청 세력이야 반청 세력 청나라에 반대하는 만주족의 지배에 반대하는 반청 세력은 오삼계나 경정충이나 상지신과 같은 3번의 난도 있었고요. 정성공 세력이 타이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타이완의 정시 세력도 있어. 자 3번의 난 자체는 1673년부터 1681년까지였고 타이완의 정시 세력은 1662년에 타이완을 점령했지 네덜란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점령되기까지 1683년에 강의제에 의해서 진압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타이완의 정시 세력이 저항했었던 시기 이런 시기쯤에 볼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걸 고르면 돼요. 1번 한국에서 스시마섬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건 세종대왕 때였고 1419년이었어. 한국이 후군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것을 여러분 무슨 호란? 정묘란. 몇 년이지? 1627년입니다. 3번 중국 황제가 토목보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토목보에 변. 1449년이고요. 지금 나온 거 없지? 연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청계령이 시행되었다. 6의 정답에 있는 청계령은 1661년. 강의제가 어떻게 한 거야? 즉위한 시기부터 1684년. 타이완의 정치 세력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 청계령이 해제가 되지. 정답 4번입니다.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온인의 난이 일어났다. 발생시점은 1467년이었어. 1467년부터 1477년까지 전개되어 나가고 그 이후에 생국구 시대의 혼란기가 이어지게 되죠.